Moon 아니 나 컨디션 받을 날 아니잖아 아! 살 질러 아 아 아 진짜 살이야 미쳤나봐요 동현아 돈 많이 벌어서 10억만 나한테 갖고 와 FA에서 100억 받으면 나한테 10억 갖고 오는 거야 아버지 계속 보고 오지 아버지 저 10억 받아도 되지 당연히 받아야지 당연히 중요했습니다 10억 100억 받으면 10억 내꺼 어 미 티처? 예 내가 차들어간다니까 예 좋은 학생들 예 좋은 학생들 예 좋은 학생들 예 좋은 학생들 I mean I don't have anything else to say to him I mean I talk about him all the time to everyone just his potential is limitless he's got so much talent right now his work ethic is one of the best I've ever seen so as long as he continues to work hard and do what he's doing he's going to have a really long successful career but it's an honor to work with him be his teammate he's a great player even better guy 제 야구 인생에서 정말 너무 사랑한 사람이랑 저의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이런 선수를 만나서 영광이라고 I'm not a crafter You don't cry You don't cry You don't cry Nah but seriously I love working with the man he's from the first day he's been super hard working he's always eager to learn and ask questions and it's always fun to watch the patient such a competitor it's a lot of fun being his teammate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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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 하는 거 같아요 퀴치볼 찾지 않았ness 네 아빠가 못 받으니까 아이고 오래 하더라고 얼마 만이다 중학교 끝나고 나서는 처음이죠 7년 전에. 7년.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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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어? 기다려. 마에스로. 마에스로. 한국어. 한국어. 45분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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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왜 나한테 줘? 아. 고마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력 무력 잘 크게. 찍었어. 땡큐. 아들이 참 미숙하네요. 메인 투스코 팀을 대신해서 저희 투스 조장님께 달아드리겠습니다. 투스 조장님. 저희 일본 투스 조장님입니다. 제자들이 참 이렇게 잘 돼가지고 이 영광전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제자들한테 삼성라이언스 구단에 이런 자리를 해 주실 때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짜 멋지게 되었어요. 최신 하루였습니다. 그래 지금 원베이스볼이라고 클럽 야구를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기들 가르치면서 몇 번 연습했는게 오늘 스트라이킹은 안 돼가도 그 존에 비슷하게 돼가서 정말 좋네요. 모두들 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큰 부상 없이 좀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뒤에서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최선을 다하는 삼성라이언스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인이가 지금 봄에 잠깐 안 좋았다가 지금 자기 패스를 찾았다고 집에 가서 좋아하던데 하여튼 건강하고 한 게임 한 게임 삼성라이언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인이 오늘 서성의 날 고마워 자 우리 삼성라이언스 화이팅! 삼성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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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라이언스